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부름이 없어지려고 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따로 높여주시고 이 노래는 제일 먼저 좋습니다 자 마지막 군만문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마지막인만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따라해주시고 여러분도 응원해주셨어요 마지막! 마지막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박수! 전생부터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 시작! 박수! 박수 두 번 시작! 박수 세 번 시작! 박수 네 번 시작! 자, 역시 뚜껑은 사람 아, 저거 뜯었어. 네, 그러면 마지막 곡은 거칠어요. 저거 왜 뱉었어? 저거 왜 뱉었어? 하나, 세팅! 감사합니다!